아파트 단지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이 보행자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. 9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. 단지 내 주차된 차 안에 있던 신원 미상의 인물은 지나가던 50대 보행자 비시를 둔기로 두세 차례 때리고 목을 찌른 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중상을 입은 비시는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.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신원 미상의 인물을 쫓고 있습니다.